아우 이다영 선수 오네요 어우 웬일입니까 네 또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예 축하합니다 네 아 감기 걸렸어요? 네 아 너무 아파요 나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 머리가 아파요 지금 네 오늘 멋진 경기 네 네 이 친구들이 사진 같이 찍으려고 지금 계속 눈치 주고 그러는데 그래요? 네 아까는 없었는데 아 이제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뭐 또 3월달에 또 3월에 또 우리 셀피로 어머 어머 부끄러워 안녕 진짜 아파 보이네 안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러면 한국 네 네 네 네 어떻게 주차장으로 갈까요 아니면 네 네 주차장으로 갈까요? 네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전화드리고 말게요 아뇨 반지를 볼게요 밖에서요?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네 따옥 사진 찍자고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친구들이 아마 아마존에서 소속의 유스팀 애들인데 사진 한번 찍자고 결국에는 눈치 보다가 가려고 하니까 이제 가네 다른 선수들한테는 아무도 안가 이게 참 좀 이러기 때문에 이거 저기 유료하는 건 알겠는데 그죠?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마존에서 우리 유스팀 여러분 아 아하하하 하하하 그래